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예배에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2015년도 우리 큰 주제 근본 회복 도전이라는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온지가 오늘 52주 마지막 주인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을 많이 생각하게 하셨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자녀의 근본은 어떤 것인지 교회의 근본은 무엇인지 우리 인생 개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이 무엇인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근본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자의든 타의든 하나님의 강제적이든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 앞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연약한 우리가 도전할 수 있을지 나 살기도 힘들고 우리 교회 은혜 받기도 힘들고 내가 가정 꾸려가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내 미래를 향해서 특별히 세계보금화라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또 미국보금화라는 그 하나님의 천명을 두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을지 사실 원단 메시지 받을 때만 해도 이 미국 로마인 미국에서 이 로마보금화에 미국보금화에 도전해라 이런 말씀을 연초에 받을 때만 해도 아 감히 좀 사실 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할 이유와 도전할 분명한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음을 도전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했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리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감사한 것이 많은 한 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의 근본을 회복하게 하셨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명개혁과 천명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을 주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족했고 참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기도의 응답,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개심이 확인되는 한 해였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옆에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 마무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날이 그날이고 그 애가 그 애고 또 한 살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분주하게 송년 파티하고 분주하게 바쁘게 예배 드리고 한 해가 휙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마무리를 잘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아마추어는 시작하는 것도 대충 하고 마무리도 없고 점도 안 찍고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하다가 말고 이러는 게 그냥 재미로 하고 이러는 게 아마추어라면 이 프로는 끝을 잘 정리하는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프로라고 합니다.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마지막 2015년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남은 송부영신 예배 원단 예배 받기 전까지 한 해를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언약 속에서 좀 깊이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마무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졸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무리와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개인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취될 언약을 향해서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점검하고 여러분이 또 귀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우리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도 고백하기를 이 전도운동하고 많은 지역지역을 살리면서 제재를 세웠던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에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 달려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 오늘 1년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다 보면 참 응답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후회 아닌 후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을 점검 쭉 하면서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무리를 잘 하시면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갈 길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달려갈 길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성추될 언약을 향하여서 가려면 일단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좀 잘했을걸 내가 그때 그 말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될 거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 특별히 후회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바울처럼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날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아직 해야 될 사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은 거에 빠져 있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안 된 거 지금 내가 실수한 거 그때 내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면서 그렇다고 언젠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안 돼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갱신할 것 여러분이 좀 이렇게 바꿀 것들은 사실 바꾸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 오늘 예배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불신함과 시험이 들라고 합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예배를 이 정도로 늦게까지 안 오고 안 오시는 분들이 아닌데 아 무슨 일이 있나 마음의 지금은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픈가 사고가 났나 아니면 가정에 큰 일이 생겼나 이게 목회자의 마음에 근심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조금은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많이 흔들리는 건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를 하나님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시간표를 보라고 하시는 거고 내가 이게 지금 지나가는 건 다 과거거든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거 속에 있습니다. 상처에 막 잡혀가지고 내가 그거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꾸면 돼요. 우리 시간표를 보면서 내가 지금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 잘못 체질 된 거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바꾸자 이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답을 갖고 있으니까 유한복음 19장 30절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걸 이미 다 이루시고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무너뜨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고 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런 게 지금 잘못 각인 뿌리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습관이 지금 훌륭하지 못한 습관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인도받고 응답받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내게 지금 역사가 안 돼. 그리토는 맞는데 지금 나에게 그건 해답이지 응답은 안 와.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각인 뿌리체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고 했다고 해서 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갱신하시라는 얘기예요. 갱신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고 나쁜 습관이 있다면 복음 말고 세상적인 체질이 있고 게으른 체질이 있고 우리가 안 되는 체질이 불신하기 체질이 있다면 이걸 믿음의 체질로 정말 응답받는 체질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의 체질 때문에 우리의 그릇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히 성취될 언약을 갖고 계신데 그 성취될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성경 66권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내게 응답되기 위해서 갱신하고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이 하나면 하나님의 응답은 이 하나인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한 시간 말씀을 주실 때 갱신하시고 그릇을 준비하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14절 말씀 보니까 갱신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푸른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표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몰라.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몰라.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출발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종착점을 찍습니다. 그래야 방황을 하지 않아요. 차를 몰고 나가긴 나갔는데 어디를 갈지 몰라. 계속 방황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 놓고도 내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몰라. 기도는 하긴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황해요. 교회 오면서도 방황합니다. 그게 그거 같고 오늘이 그날 같고 그러면 이제 예배 빠져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괜찮은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일반 불신자들도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이루는 게 다릅니다. 1년의 목표 내 평생의 목표 오늘의 목표 이걸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성공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세계보금아 이게 지금 맞기는 맞는데 나에게 정확하게 부딪히는 이게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맞고 세계보금아 맞고 거기를 향해서 확 휩쓸려가기는 가는 것 같은데 내게 아니야. 이게 나에게는 응답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추될 언약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여러분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은혜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대가 분명해져야 돼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성공 불신자들이 말하는 어떤 목표 이게 아니고 오늘 14전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나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면 이 세상의 목표는 결국은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이 바벨탑의 목표를 두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무너질지도 모르고 성공했는데 영적문제가 와 내가 많은 것을 벌었는데 어느 날 육심문제가 와 그러니까 세상의 목표 세상의 바벨탑은 무너지고 영적문제 오고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목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2016년도 원단 메시지 제목이 나왔는데 일심전심 지속의 목표다.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나의 인생의 목표가 있냐 뭐냐 그럼 나의 교회의 목표가 있냐 교회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도 나의 교회의 목표가 안되면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아 교회가 그렇게 하나보다 아 그냥 가면 되지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단 메시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석추될 언약을 기대하면서 표대를 여러분이 발견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표대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바벨닭 같은 그런 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표대 사단의 권세 마귀의 이를 열하신 표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마주회를 누리는 표대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기이기 때문에 땅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영적인 표대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목표 나의 야망 내 인생의 어떤 그런 계획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문제주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시험 주고 제대로 기도 안 하니까 확 문제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문제가 있다면 응답이 더디 온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아브라함 보고 백세에 준 아들 이제는 갖다 바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의 노예로 허락하고 왜 바벨론과 아스루의 포로로 허락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잠시 조르셔가지고 하나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가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홍해 앞에 갖다 놨습니까? 앞도 뒤도 딱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씩 우리를 시험하고 한 번씩 큰 응답을 주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각인뿌리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 그릇이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서 늘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필요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리고를 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핍박도 환란도 문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어떤 응답이 더디 오는 것 때문에 나에게 당황스러운 사건 앞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예수가 크리스도 대심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지금 내주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대가 무엇이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향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중요한 게 뭐지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막 문제 져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향한 개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필요로 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런 표대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의 표대가 여러분에게 발견되어 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취될 연약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보면 12절과 14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노라 달려가 노라 14절 끝절에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노라 혹시 여러분이 달려가야 되는데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지금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영적으로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오든 체험되든 안되든 지금 전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문화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우는 사자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그리스도 믿지 못하게 교회 달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은혜 모르고 아예 전도 관계없고 심지어 지금은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전세계에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들까지도 지금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말하고 있는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원단 메시지 받은 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5년도가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보금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세월을 아껴내는데 달려가라 이게 지금 달려가노라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막 열정을 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라 사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방향이 달라 색깔이 달라 능력이 많아서 뭔가 막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사실 헛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일을 잘해야 된다 능력이 많아야 된다 절대로 이 얘기가 아닙니다. 능력 많고 일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돈 잘 버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막 열심 체질 어떤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그걸 가지고 달려가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인도 받으라는 얘기에요. 성령인도 받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가려면 절대로 성령인도 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달려가는 것이 헛된 달달음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1등을 하라고 말합니다. 2등도 비참해요. 오히려 올림픽에서 3등은 오히려 막 기뻐해. 내가 동메달이라고 땄다고. 은메달 딴 사람은 얼굴이 우울해. 내가 조금만 있으면 금메달 딸 수 있는데. 이렇단 말이죠. 2등은 사실 굉장히 오히려 자기의 능력을 갖고도 그 탐의 자리에 못 올라간 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 불행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차르트 모차르트 영화를 한 번씩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데우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생각을 줬던 게 이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 앞에 늘 비교하면서 자기의 그 2인자의 자리에 낙심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늘 경쟁심에 이렇게 낙심해서 살았던 사람 저는 그 샬리에르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그래요.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달려간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용이 중요해요. 왜 달려가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냐.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심 체질이 조금 더 위험해요. 막 열심히 하니까 그럼 잘하는 줄 알아. 막 그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우리가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새벽 기도 막 하고 뭔가를 막 능력을 갖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걸로 이게 다 다르게 다가오고 뭔가가 힘이 있고 목소리도 세고 이렇단 말이죠.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빌립보서 2장 한번 말씀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므라. 아멘 우리의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내 이름을 내고 이익이 아니죠. 13절에 보면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 얘기가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이 구원을 구원의 축복을 이루라는 얘기죠. 구원의 축복을 나에게서 내 현장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라. 근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러니까 하나님 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야. 이게 참 말이 맞는 말인데 이게 지금 나 중심으로 하는 말이면 달라지는 말이에요. 나의 동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원을 주셨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뜻이야.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알고 나는 알겠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십니다. 내 야망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적인 소원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게 돼 있습니다. 내 뜻이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가 이게 안 이루어졌어.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 소원이 있고 시간표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내께 안 채워져서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는 지금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달려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내 내께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우리는 흠투성인데 저 사람만 그렇습니까? 목사만 그렇습니까? 다 내 문제죠. 저 사람의 문제도 내 속에 있는 문제고 저 사람에게 막 드러난 지금 말도 안 되는 문제도 사실 내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제 문제가 막 드러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자녀라는 얘기는 우리가 흠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흠을 볼 때마다 상대방의 흠을 볼 때마다 그 흠을 보지 마시고 그 흠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흠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그리스도 내 문제에 모든 해답되시고 치유되시고 응답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흠 없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자녀의 축복 빛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의 비밀을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인도가 아니라 성령 인도 받아가는 거 성령 인도는 다른 게 성령 인도가 아니라 나를 없애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없애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왜 이래 지금 이 사람 이 문제 왜 이래 오늘 왜 이래 이건 지금 거기에 이미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달려간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거 성령 인도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의견 이걸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고 성령 인도 받아가는 거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달려갈 때 힘이 필요합니다. 걸어가는 것도 힘이 필요하고 달려가는 것도 절대적으로 힘이 필요합니다. 표대가 분명한데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약속이 사도행정 1장 8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줄 아시고 권능이 필요한 줄 아시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을 거고 그거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달려갈 때 여러분의 힘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등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10%, 1%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경쟁하면 이미 막 이렇게 지쳐요. 이미 막 부담 오고 그래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각각에게 오직의 비밀과 유일성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거는 1등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서비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를 찾고 100%, 200% 꽃피우는 서비스의 축복 그걸 향해서 달려갈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비즈니스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자녀도 키우고 교회에도 여러분이 섬기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추될 언약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우리의 과거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는 게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린 체질 된 것을 갱신하면서 성추될 언약을 붙잡자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세상의 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표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표대 그걸 향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달려가자 세상에서 말하는 1등하기 위한 달려가는 거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달려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성추된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언하셨다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미 다 성취시키셨습니다 2000년 전에 2014년 전에 15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다 성추된 언약 이것을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출발하면 안 돼요 달리기를 막 해도 바톤을 붙잡고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뛰어야 될 바톤은 이미 성추된 언약 그리스도의 바톤을 잡고 달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내가 늘 체험하고 있는지 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답을 가지고 완전한 답 영원한 답 성추된 답 이 언약을 여러분이 가졌음을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는 성추된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톤으로 붙잡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추될 언약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부활 메시지로 승천 메시지로 이미 우리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을 알고 달려가는 거죠 우리에게 끝을 알고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성추될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미 나는 성추된 언약을 붙잡고 성추될 언약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지금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 내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나의 시간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시간표를 보는 방법은 내가 지금 있는 상황 나의 환경 문제도 응답도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면 그 응답이 시간표고 문제를 주셨다면 그 문제가 바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표에 맞는 언약을 붙잡고 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표 시간표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문제 응답 사건인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시간표고 응답의 이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미 주신 말씀 또 지금 나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 그리고 이번 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응답의 말씀 성추될 언약의 말씀 이걸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15년도에 근본 회복 도전이라는 참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응답 받았던 은혜 이걸 쭉 돌아보시면서 남은 3, 4일 동안 받은 은혜 주신 응답의 말씀을 확인하시고 원된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응답 하실 말씀을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그 받을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결국은 어떤 말씀을 받냐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인생이 응답받는 인생이 됐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으로 가나안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다가 갔고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말씀 때문에 출애굽의 대치도자로 받다가 결국은 쓰임받다가 갔습니다 사모엘도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기도로 엄마의 소원으로 나시린의 언약을 갖고 태어났다가 결국은 나시린의 축복을 일평생 누리다가 살았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 거냐 그거는 여러분이 받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받냐 어떤 말씀을 붙잡냐 이게 여러분의 결국은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저지 원리스 교회의 미국 보그마의 천명 이게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일 거고 이 교회의 천명을 나의 천명으로 나의 교회의 천명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성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추될 언약을 향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2015년도 천년의 응답을 향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천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지만 천년의 응답을 받고 뛰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근본 회복 도전이라는 이 귀중한 말씀 속에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후대를 이 말씀 속에 인도해 주시고 성추시켜 나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의 시간표를 보며 유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인도받게 해주시옵소서 연말 연초에 저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의 인생을 개수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일평생에 응답되고 성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